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병칠 송건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특강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같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초코파이 특강 자 아주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모르는 분이 없는 특강이에요 맞죠? 아 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초코파이 특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특강입니까? 네 초코파이 특강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기기능사 필기 쪽집개 특강입니다 이전 시험에 나왔던 중요한 문제들을 모으고 모으고 가려내서 아주 중요한 것만 즉 시험에 이번에 다시 나올 예상 문제들을 모아놓은 실제 현장 특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완전 쪽집개 특강인데 도대체 이 쪽집개 특강 어떤 분들이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번에 기능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23년도 2회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고 내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특강을 들으실 수 있고 들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요 이 특강을 도대체 어디에 가면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이 특강은 여러분 다산전기학원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산전기학원은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지점이 있게 되는데 현장에서 직접 진행되는 만큼 저희 학원에 방문하시면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날짜와 시간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수강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초코파이 특강이라고 하셔서 아니 왜 초코파이 특강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유서가 굉장히 깊은 특강인데요 사실은 초코파이 특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강이냐면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분들께 수강료를 받는 대신 초코파이 조그마한 한 꽉을 받는 것부터 시작한 그런 유래가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 사실은 무료예요 당일날 강의비랑 그 다음에 교재비 다 이 초코파이 하나를 마음으로 가져오시게 되면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또 저희도 이렇게 모아놓은 초코파이를 소중한 곳에 사용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희의 마음과 정을 나누는 특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고 어쨌든 강의료 대신 초코파이 하나를 가져오시게 되면 됩니다 정말 유래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신청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신청 방법은 저희 각 학원 지점별로 여러분께서 전화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 그 다산전기학원 전화번호가 이따가 나갈 거예요 이 다산전기학원으로 전화를 주셔서 접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강의는 누가 하는 거죠? 이 강의는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희 둘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둘이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을 뵐 테니까요 여러분도 꼭 신청을 해주시고 저희도 좋은 강의를 잘 준비해서 당일 현장에서 여러분과 아주 소중한 시간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앉아계시고 자 이제 공지 나갑니다 앉아계시고 자 이제 공지 나갑니다 이제 공지 나갑니다